한 번 앉아보세요. 네, 덕터탑군님 한 번 앉아보세요. 아, 좋다. 좀 살만하세요? 네, 다 먹고 다니기 힘드네. 이거 의자도 이렇게 뒤로 젖혀지지 않아요? 네, 여기. 땡기로 오는데. 젖혀도 이렇게 의자 휘지거나 부러지지는 않네요. 네, 부러지지 않고 다리. 다리. 여기가 아프다. 좋아. 아주 좋대요. 여기서 컴퓨텍스 끝날 때까지 있잖아. 표정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죠? 한숨 주무시겠네. 아, 아, 뭐 그럴 순 없고. 네. 레이키레이싱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닉스에서 유통하는 것이죠? 레이싱 전문 회사 제닉스가 아니고, 핫 게이밍 전문 업체인 제닉스에서 레이키레이싱 여기 레이키레이싱. 네. 네. 레이키레이싱이 통하고 있죠? 이 체어 관련은. 게이밍 체어 통하는. 네. 그래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거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팀 이름이던가? 네. 그래서 뭐 별도로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대부분이 다 이제 제닉스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 뭐 가격대는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본인이 이제 제닉스 홈페이지에서 이제 자기 그 용도에 맞는 그런 의자를 유입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는 AK 레이싱 부스였습니다.